한국의 고생들의 가짜 한국의 고생들의 고생들의 가짜 한국의 고생들에게 한국의 고생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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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들에게 저와 와아 저 혹시 제 방송 본 적 있어요? 아 진짜요? 저 누구에요? 대륙낙이 제 팬인가요? 아 팬까지는 아니고? 혹시 저 죄송해요 아 모르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진짜 천사다 뭐 이쁘다 김사람이다 막 와 형 언제 왔어요? 아까 못 본 것 같은데? 12시에 왔구나 지금 어디 갈라 그래? 메이드 아 메이드? 메이드 가는데 메이드 보컬 하지마 이 개새끼 어우 두 분 너무 예쁘세요 남친 있어요? 아니 아직 남친 없어요? 오늘 이 옷 입고 왔으면 오늘 무서운 남자친구 생기는 각인데 오늘? 어디 나가서? 어? 어떤 남자들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얘기 좀 해줘요 여자들이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기고 또? 몸 좋고 몸 좋고 또? 나 좋아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러면 뭘 해줄 수 있는데요? 다 오케이 시집까지 힘들 것 같고 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어떤 스타일 남자? 데려윤아 데려윤아 아 예 안녕하세요 다정다감은 사랑꾼 네? 다정다감은 사랑꾼 아 다정다감하고 사랑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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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정다감한 사랑꾼 또? 별로 그거 외에는 그냥 저보다 키 크고? 아 키 크고 얼굴은? 이상이 아니라? 아니 진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값이 아니면은 그냥 괜찮을 정도 그냥 평균 평균? 그냥 필끗이면 만나는 거 이런 게 없어요? 인정! 이거 인정! 필끗이면 필끗이면 돈은? 네? 내가 원하니까 인정! 아 돈 많아요? 네 저랑 사길래요?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다 가졌는데 돈만 없어요 아니요? 다? 뭘 가졌어요? 뭘 가졌어요? 다 가졌어요 상상 그 이상이에요 아 그래? 어디 봐? 어딜 봐? 어딜 봐? 어딜 본 거야? 아니 발에 밟혀서 어딜? 저 어딜 보는 거지? 이거 유튜브 올라가요? 올라가요 예 무슨 상상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이에요? 아 그래? 12시에 왔으면 지금 막 한참 놀아야 될 텐데 술안일 했어요? 아니요? 술안일 안 했어요? 술을 못했어요? 왜 못했어요? 술을 못 마셔요 술을 못 마셔요? 그냥 맨정신으로 밤새는 거구나 네 저 같은 스타일 어때요? 솔직하게 그냥 대과적으로 나이가 나이가 중요하나요? 네 나이가 중요해요? 저 나이 서른세이십니다 저 열 살 차이라서 열 살 차이나요? 오케이 열 살 차이 열 살 차이고 스무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열 살은 좀 아 그냥 남자로 봤을 때 그냥 남자로 봤을 때 네 열 살 차이면 될래요? 요즘 아재 만난 게 유행인 거 몰라요? 야 나 연화가 좋아 네 팩폭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확 다운되네 아까까지 기분 되게 좋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두 분 다 미인이시고 오늘 밤 꼭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놀아요 인터뷰 고마워요 네 들어가세요 아 아 아니 No 틋고 아 아니 아니 네 schnell 아